안녕하세요 자 우리 유해 1기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간단하게 OT하고 시작할게요 뭐 뜻떻은 얘기 안하고 저 누군지 알죠? 대부입니다 공인학회사 김원종이고요 강의 한지는 2010년 1월 6일부터 했으니까 지금 13년째고 해커스 온지는 3년 됐고요 제가 바쁘다 보니까 세무사 강의를 잘 못해가지고 지금 세무사 강의는 사실 기본 강의는 여러분들한테 한 번도 제공한 적이 없고 그냥 어떻게 부탁해가지고 지금 2차 강의만 2020년도에 15시간 했다 유해 3기만 그리고 2021년도에는 유해 1기, 2기, 3기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 그래서 저를 잘 모르실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오래된 사람이에요 강의한 지 꽤 오래됐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잠깐 쉬었었거든요 책 쓰느라고 그래서 신인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강의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1년만 강의 안 하면 사람들이 다 까먹더라고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자, 거목 소개 드릴게요 자, 세무사 유해 1기인가요? 네, 유해 1기 재무회계고요 자, 여러분들 시험은 사실 이제 중급회계하고 고급회계가 이제 이론적으로는 시험에 다 나올 수 있는 거죠 일단 그냥 재무회계가 시험 문제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급회계하고 이제 고급회계가 나오는데 사실 고급회계는 여태까지 시험 문제가 관계기업 투자만 두 번 나왔고 사실 환율 변동 효과도 6점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IFRS가 도입된 다음에 12년 동안 그래서 사실 중급회계만 해도 최근에 기준이 많이 개정돼서 강의한 게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이거 23번 플러스 알파 했거든요 그러니까 4시간씩 23번 하고 2시간 정도 했어요 그리고 고급회계를 4회 정도 했어요 16시간인가 18시간인가 그 정도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29번 강의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고급회계 강의는요 작년과 책이 똑같거든요 개정사항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해커스 경영 아카데미 인강을 누르시면 이 강의 바로 밑에 무료로 언제나 들을 수 있도록 작년 강의를 그냥 올려놓을 겁니다 알겠죠? 그러려고 내가 작년에 그렇게 8시간씩 주말에 나와서 계속 찍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인강으로 무료 제공될 테니까 지금 아직 안 올라와 있는데 해주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듣고 싶은 사람은 들으시고요 가져가기 싫다 그러면 여러분들 시사 선택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거니까 근데 안 가져갈 거면 그냥 마음에서 버려 그리고 다른 거 공부하고 가져갈 거면 확실하게 3회독하고 알겠죠? 괜히 어중간하게 공부해가지고 이거 공부한 다음에 0점 맞지 말고 그래서 세법과 꽈락으로 떨어지지 말고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급회계는 우리 작년에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23번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실력이 안 좋으면 여러분들 실력이 안 좋으면 플러스 알파가 돼서 23번 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22번 마이너스 알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하겠습니다 알겠죠? 작년에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려가지고 좀 시험에 안 나올 것들도 그냥 강의 다 했어요 근데 올해는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여기서는 나 직업적인 거 안 하는 강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에 나올 거 같은 거는 다 하고요 시험에 안 나올 거 같은데 뭐 타학원에서 가르치는 거 같은 거 나한테 막 질문하는 것들은 유해 2기랑 3기도 제가 올해는 하기로 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유해 2기 때 뭐 간단 간단하게 문제 만들어가지고 또 유해 2기 때는 또 쉬운 문제만 내면 죽지도 않더라고 이런 설명은 난 열심히 강의하는데 그래서 그런 만약에 진짜 지업적이다 난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 있으면 유해 2기나 3기 때 좀 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목표가 유해 2기 때는 그냥 제가 시험에 나온다는 거 다 가르칠 거고요 그 다음에 유해 2기 때 조금 난이도가 있게 시험 문제 낼 거고요 그냥 제 느낌이에요 올해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왠지 그냥 분위기가 그래요 제 느낌이라서 그래서 어렵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지업적인 게 나온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옛날에는 교환 거래랑 재평가 모여 손상 나왔잖아 작년에 그러면 두 개가 뭉쳐진 문제 나온다 이거야 그러면 처음 보는 문제니까 당황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될 거고 유해 3기는 저는 좀 기본적인 문제를 많이 내는 편이에요 이게 10회고 이게 8회인가 10회인가 6회인가 그렇게 될 텐데 이때 어려운 거 내면 여러분들 멘탈 나가거든 나는 멘탈 나가긴 안 해요 그래서 시험장에서 45점 정도 맞을 수 있는 것들 요 때는 또 기본적인 거 내고 그렇게 해서 출제를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제가 미리미리 다 이거 준비해서 지금도 이미 두 문제 만들어 놨거든 제가 시간 될 때마다 계속 문제를 만드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가 어쨌든 여러분들 저한테 들으면 저는 그냥 만점 받을 수 있도록 강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22번 강의할 거다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제가 이 강의를 하는 건 여러분들을 위해서 강의하는 건 아닙니다 죄송해요 내가 여러분들 책임질 필요 없잖아 나한테 왜 개원리 틀었어? 나한테 중급회계 틀었어요? 내가 여러분들 책임질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제 제가 2년이 됐더니 제 강의를 지금 기본 강의부터 회계원리 때부터 객관식 강의까지 들어서 올해 5월 28일 날 합격할 할수들이 나오죠 1차 자 이 학생들은 제가 동차 강의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이 강의 들으시면 돼요 인터넷으로 저한테 들으시는 분들 이외의 일기 들으시고요 이 학생들과는 그 학생들은 좀 다르니까 이 학생들은 이 중급회계 부분만 공부를 하시고 제가 풀어준 문제만 2회 정도밖에 못할 거야 그 시간 안에 여러분도 해봐서 알겠지만 그렇게 해서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학생들을 위해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죠? 교재 소개 자 저희 책에는 뭐 해커스가 좀 붙어있는데 해커스, IF, RS, 세무사, 재무액의 연습책이고요 제 책에는 그냥 앞에다가 뭐 학원에 선생님들이 많아가지고 제 거라는 거 알려주기 위해서 원자 붙여있고요 이거 1판으로 강의하겠습니다 초판이라서 초판은 항상 좀 그래서 다른 책들보다는 다른 책들 막 3판보다는 적은데 그래도 좀 약간 오타가 있으니까 이거 갖고 계신 분들은 추록과 정오표에서 출력하셔서 이거 수정하시면 되고 뭐 한 10분이면 될 거예요 쉬는 시간에 그래서 이건 문제집이에요 알겠죠? 네 문제집 그 다음에 책 팔아먹으려고 이거 만든 건 아니고 제가 원래 옛날부터 강의할 때 좀 약간 짐승같은 필기를 해서 이론 요약을 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다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약서를 만들어 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객관식 강의나 2차 강의를 할 때 요약서를 좀 복귀하며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그냥 만든 거예요 필기하지 말라고 IFRS 포인트 재무에게 연습이라는 게 있는데 저는 이제 책을 두 권 사지 말라고 객관식 때도 이걸로 이론 요약하고 문제 풀어주고 주관식 때도 이걸로 이론 요약해서 문제 풀어주려고 이 책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저한테 듣다가 오신 분이 안 있잖아요 거의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객관식 강의를 하는 거랑 지금이랑 다르죠 왜냐하면 객관식 강의 때는 말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 문제 풀 때는 사실 이론 요약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체크를 좀 잘 하셔야 돼 다 읽을 필요는 없고 제가 필기해 준 내용 중에서 2차 때 필요한 것만 체크를 잘 하셔가지고 그 부분은 읽고 문제 풀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이 책과 똑같은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알겠죠? 항상 변형돼서 나오는 거잖아요 숫자도 변형되고 약간 문구도 번역되고 근데 공부를 계속 문제만 풀면요 그 문제에 너무 적응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문제가 나오면 좀 못 풀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읽고 문제 풀고 이거 읽고 문제 풀고 3회독부터는 그냥 문제만 푸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재무액의 연습책에는 제가 해설에다가도 여기 필요한 포인트 같은 것 이 포인트 책에 있는 것들 다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3회독 할 때는 그냥 읽으셔도 이론 요약 좀 됩니다 그리고 제 유해 2기나 유해 3기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 문제 내면 뒤에다가 다 해설 써놓죠 그거 관련된 기준들 그러니까 그때도 또 이론 요약 될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이것도 이제 추록이 필요한데 이거는 좀 그래도 괜찮아요 1세를 가지고 계신 분들 창현이만 1세 갖고 있나? 그럴 것 같은데 1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추록과 정오표 출력해서 수정하시면 되고 2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수정 안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개정사항이 좀 있어요 요 책에서 많이 없어요 여러분들 시험과 무관해 계속 개정사항 얘기하면 표정들이 안 좋은데 그건 세법에서 좀 고생하고 세 가지가 있는데 요 세 가지는 시험과는 무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포인트 책에 좀 수정할 거 여기다 출력해 놨으니까 오늘 요거 OT 끝나고 제가 이거 설명하겠습니다 되게 쉬운 거니까 그래서 책에 있는 거 지우시고 요걸로 교체하거나 추가적으로 해주시면 되고 한 페이지는 그냥 이거 내용 교체하시면 돼요 알겠죠? 근데 제가 다 설명한 거예요 작년에도 개정될 거라고 작년에 다 설명했어 그래서 그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 공부 방법 필요 없는데 일단은 결석과 지각은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제 강의 끝까지 듣기로 했으면 제가 여태까지 합격시킨 학생들 중에서 결석한 학생이 합격하는 거나 진짜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냥 22번 나오면 22번 다 나오고 모든 강의 다 들은 사람들이 성적 잘 나오는 거니까 꼭 여러분들이 결석한 단원에서 시험 문제 나와요 현금으로 결석하면 현금으로 시험 문제 나온다? 이게 거짓말 같죠? 제가 9년 동안 세무사 공부한 친구 하나 있는데 그 친구는 현금으로 수업이 계속 안 나왔어 저는 회계 원리 때부터 옛날부터 현금으로 가졌어요 옛날에 제 책에 근데 현금으로만 나오면 안 나오는 거야 근데 2017년도와 2019년도에 현금으로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걔는 이 차를 6번 봤어 그러니까 결석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습은 하지 마세요 지금 다른 과목 할 거 되게 많을 거 아니까 그냥 수업을 듣고요 복습 위주로 공부를 하시고 그냥 수업을 들으면 문제풀이 방법 근간 문제를 외우고 있으니까 그날 바로 복습하면 한 2시간이면 복습하실 거예요 포인트 읽고 제가 풀어준 문제만 풀어도 한 2시간이면 끝날 겁니다 물론 실력에 따라서 행소법이나 상법으로 비벼서 붙으신 분들은 한 4시간 걸릴 수도 있는데 거의 2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만약에 이걸 밀어서 공부를 하시면 아마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그날 복습하는 습관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계산기 좀 가지고 오세요 많이는 없는데요 한 3, 4개 정도 그냥 여러분들 제가 이론 설명하고 계산기로만 풀어주는 문제도 있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산식 외우라고 해서 수업 시간에 근데 수업 시간에 같이 쳐보면 시험장에서 그 문제 나왔을 때 1초 만에 풀 수 있어 근데 또 난 외웠다 그리고 시험장에서 수업 시간에 같이 안 쳐 그러면 그 문제 나오면 또 못 풀어요 그러니까 같이 공부하자고 계산기 좀 지침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는 없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 공부하실 때 2차 답안지에다가 좀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뭐 세무사 알겠지만 재무애계가 막 지역적인 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지역적인 주제가 나온 적은 없어요 문제가 어려웠던 적은 12년 동안 한 3, 4번 있었는데 지역적인 주제가 나온 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풀이 방법을 똑같이 풀이만 계속할 수 있는 연습을 하면 되는데 처음에 재고자산을 풀면 재고자산에 여러분들한테 풀어보인 문제 내가 한 8문제 정도를 풀어보라고 하는데 그래서 2차 답안지에다 손으로 풀고 채점을 하시고 채점을 하신 다음에 틀린 이유를 적어놓은 다음에 단원별로 좀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어 다 안 가지고 있더라고 가지고 있다가 그 틀린 이유를 적어놓은 것과 두 번째 풀 거 아니에요 두 번째 풀 때 틀린 이유를 또 적어보고 두 개를 비교해보세요 그럼 틀린 이유가 똑같습니다 그게 없어질 때까지 공부하셔가지고 그걸 맞으면 여러분들이 붙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 어차피 우리 시험에 붙는 거잖아요 뭔가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알려고 해 그게 아니죠 이 시험 문제가 나오면 내가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풀겠다 풀이 방식을 정형화시켜서 계속 똑같은 방법으로 풀어서 똑같은 문제가 나왔을 때 안 틀리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 생각을 안 해요 내가 지금 문제 푸는 거에 집축을 하지 이런 문제가 나오면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 풀어야 되는데 이번엔 다르게 풀고 저번엔 다르게 풀고 그래서 계속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화며독을 한 다음에 그냥 마지막에 볼 때는 문제 읽고 내가 풀어본 방식 아 그럼 이 문제를 이런이러는 방식으로 풀겠다 그리고 해답 보고 그냥 눈으로 마지막에 하루 쫙 보면 전문제 다 볼 수도 있다고 알겠죠? 그래서 좀 이렇게 공부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작년에는 더 늦게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다 다른 과목도 시작하고 갑자기 전화가 많이 와가지고 늦게 시작했어요 알죠? 작년에 좀 늦게 시작했잖아 같이 들었잖아 근데 올해는 조금 그거보다 빨라요 그래도 작년에 다 사회독하고 들어갔대요 그쵸? 창현님 몇 회독했니? 모르겠어요 말하기 싫다 다시 듣는 거 보니까 말하기 싫어요 지금 나한테 삐졌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답안 작성 요령 이건 설명 안 할게요 이제는 여러분들 제가 보기에는 이제 2차 채점 인원이 워낙 많아졌기 때문에 뭐 부분 점수가 나가는 거는 없는 거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그냥 답안 작성 답만 써도 돼요 답만 맞으면 그냥 맞는 거고 뭐 부분 점수가 나가는 건 재무에게랑 원가에게는 없는 거 같아 아 왜냐면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단기 손익의 미친 효과 OCI 처분이익은 얼마인가 재평가 인여금은 얼마인가 이거 내가 뭘 설명해 여기다 답 맞으면 틀리는 거고 그쵸? 그리고 이제 뭔가 그래도 우리 출제되는 그 문제 보면 뒤에 계산금 거래 좀 쓰라고 하죠 맞잖아요 그때 이 답안 작성을 할 때 이 지금 양식이 그냥 여러분들한테 출제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답안을 먼저 쓰세요 위에다가 알겠죠? 왜냐하면 혹시나 여러분들이 밑에 쓰면 교수님이 이렇게 보다가 그거 놓쳐 그럼 점수 안 주는 거야 이게 분명히 개인적인 실수 같은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위에다 쓰고 쓸 때 회계 처리를 하시고 아니면 뭐 그림이나 산식으로 풀든 뭐로 풀든 간단간단하게 쓰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회계 처리 시험 문제가 나올 때가 있죠 여러분들 2021년 문제는 교수님이 채점하기 싫어서 회계 처리 문제가 하나도 안 나왔죠 그렇다고 내년에 또 하나도 안 나오는 거 아니죠 2020년에는 회계 처리만 뿌렸죠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회계 처리 시험 문제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회계 처리 해보고 그림이나 산식으로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2020년에는 거의 30점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뭐 처음에 풀 때 뭐 이렇게 풀든 이렇게 풀든 주제 하나당 내가 회계 처리해주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꼭 해보시고 그 다음에 왓구로 문제를 푸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회계 처리 무시하지 말자 여러분 그림이나 산식은 여러분들이 세법학 공부하면 다 까먹잖아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인데 근데 회계 처리는 내가 해보면 몸에 남아있어요 체득돼 있어요 그래서 한 한 달 동안 회계 처리 안 해보더라도 마지막에 쓸 수 있는 스킬이에요 그쵸 해보면 알잖아요 자 끝 그 다음에 출제 경향 작년에는 많이 얘기했는데 얘기 안 할게요 두 가지 형식으로 출제되죠 우리 60점인가요 그래서 이렇게 출제될 때가 있죠 한 주제로 30점짜리 큰 두 문제가 출제되는 거 이게 2019년도 문제인데 뭐 현금 흐름표랑 리스 나오거나 뭐 자본에 대한 차이번가나 그 다음에 뭐 수익 문제 하나 내거나 옛날엔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오면 공부를 30 고급회계까지 한 30단원인데 그중에서 잘 찍은 사람만 붙을 수 있으니까 최근에 출제 경향은 이렇게 같은 단원인데도 불구하고 주제를 15점으로 두 개 쪼개갖고 내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랬잖아요 이 형식으로 출제될 거라고 그쵸? 그래서 올해도 이렇게 출제됐죠 그래서 올해는 교환거래 재평가 모형의 손상 그 다음에 현금, 결제형, 주식, 기준보상, 종업원급여 이렇게 나왔죠? 그냥 올해도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어쨌든 우리가 점수를 재무회계에서 맞아야지 여러분들이 합격을 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답을 맞으면 점수가 높은 거고 답이 틀리면 부분 점수가 안 나가니까 여기서 편차가 엄청나게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단원 전체를 제끼는 거는 좀 저는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약하더라도 15점으로 어떤 상황이 나왔을 때 그래도 9점은 맞을 수 있도록 좀 유해생들은 제끼지 말자 알겠죠? 단원 전체를 제끼는 거는 전 위험하다고 봅니다 고급회계를 제외하고 고급회계는 알아서 하세요 시간 되시면 끝! 되게 짧게 하죠? 보통 강사들이 왜 첫 시간에 강의 오티 막 60분 70분씩 하는지 알아요? 강사들도 떨어 첫 시간에는 처음 보는 사람들이면 난 안 떨거든 그래서 빨리 끝내는 거야 자 일단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린 거 한 가지 제 책을 보시면 문제가 기본 문제가 있고 고급 문제가 있습니다 난이도상 좀 나눠 놨어요 제가 근데 기본 문제는 일단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지금 유해생들이죠 3차생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어 어 맞네 자 기본 문제는 좀 전 문제를 다 푸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다 풀어줘요 이거 다 풀어주면 여러분들 저를 40번 만나야 됩니다 원재훈 회계사처럼 계속 보강해야 돼 그 다음에 고급 문제는 제가 풀어준 문제만 풀어도 합격하는데 지장 없습니다 제가 이제 내년 정도 되면 기준이 좀 개정되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내년에 만약에 떨어지셔가지고 1차를 다시 보시면 회계 변경과 오류 시정 법인세 비용 그 다음에 재무제표 표시가 좀 개정이 돼 내년 2023년 1월 1일부로 그러니까 이 책을 개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포인트 책도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줄일 거예요 네 한 20문제만 교체하고 20문제 없애버릴 거야 너무 어렵게 썼어 여러분들 시험에서 그래서 좀 이렇게 공부하시는 거 제가 권장 이건 권장 작년에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 다 되게 고득점 맞았어요 저한테 들으신 분들 올해 회계학위부 너무 쉬웠다고 하는데 그래도 100점 맞은 사람 88명밖에 없거든 근데 그 88명 중에서 8명이 나한테 들었으니까 그래도 꽤 괜찮은 거죠 아니 원가도 있지만 그 다음에 꽤 점수 높아 56점 맞은 사람들 여기 듣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여기도 되게 많은데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권장 그 다음에 좀 시간이 없다 그리고 다른 과목이 되게 약하다 그러면 기본 문제도 제가 풀어준 문제 그리고 고급 문제도 제가 풀어준 문제만 푸시면 되고 지금 너무 시간이 없다 숙제 되게 많다며 그러면 1회독 할 때는 이것만 푸세요 알겠죠 어차피 계속 반복하는 게 중요한 거야 같은 주제를 너무 욕심내지 말고 제목과 사상 지금 다 풀어봤자 일주일 지나면 다 까먹을 건데 반복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이거는 이제 최소 여러분들이 했다고 가정하고 제가 가정할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6차생이다 다 푸세요 알겠죠 나는 합격이 확실하다 나는 합격이 확실하다 그러면 이거는 공부를 오래 하시고 복습 시간이 적게 되는 사람은 이렇게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저는 이제 짐승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정도 공부하면 여러분들이 합격할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마지막으로 할 말입니다 자 21분 아 정말 빨리 끝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책을 사실 1장을 없애고 버리고 싶은데 그 문제 한 게임 볼게요 해커스 세무사 IFRS 1 재무액의 연수 자 1장을 만든 이유는 포인트 책에 1장이 있어가지고 이걸 서로 챕터를 맞춰야지 여러분들 공부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옛날에 막 20년 전에 맞네 22년 전에 나왔던 그냥 회계사 문제 말 문제 넣어놓은 거예요 지금과 추세가 달라요 그래서 안 보셔도 돼요 1번은 그래서 1-2페이지는 그냥 읽지 마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라고 있는데 여러분들 시험은 60점 만점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 거의 계산 문제만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유용한 재무정보의 지적 특성을 써라 그런 거 내는데 쉽지 않습니다 기본 문제 1번도 읽어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 일단 스킵하고 그 다음에 기본 문제 2번 볼게요 자 이거는 봐야 돼요 다 보는 건 아니고 잘 체크하세요 물음 1번과 물음 2번과 물음 3번만 봅시다 물음 1번 물음 2번 물음 3번만 봅시다 공부 오래 하셨나요 다들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개정되기 전부터 공부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별로 없네 그럼 개정 내용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서 자산의 정의가 개정이 됐죠 요구사항 1번을 보시면 자산과 부채의 정의에 대해서 쓰라고 나와 있거든요 자산의 정의가 뭐예요 과거 사건의 결과 이 뜻이 뭐예요 우리가 회계원리 배울 때 재산의 증간변화를 일으키는 사건 거래만 붕괴를 하죠 예상되는 미래사건 같고 우리 매출 잡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이미 일어난 사건 같다가 객관적인 사건 거래만 자산으로 기록한다 그 뜻이죠 어려운 거 아니고 두 번째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기업의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회계약에서 권리는 예 그냥 법적인 권리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실질적인 권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회계약은 법적인 형식보단 경제적 실질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꼭 법적 소유권이 없더라도 자산 잡는 경우가 있죠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금융리스 어쨌든 과거 사건의 결과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으로 용어가 개정됐죠 옛날에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었는데 근데 경제적 효익은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잠재력을 지닌 권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뭐하러 써요 거기다 동그라미 쳐놓으면 되잖아 해답에 과거 사건 동그라미 통제 동그라미 경제적 다운 동그라미 그래서 이걸 외워놔야 돼 이거 왜 외워놔야 되냐면 여러분들 시험에도 가끔씩 60점 중에서 6점 정도의 말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말 문제들 불러보면 수익인식의 5단계를 써라 최근에 나왔던 문제 그 다음에 현금으로 그 다음에 현금으로는 표에 간접법과 직접법의 장단점을 써라 그것도 나왔었고 그 다음에 차이번가의 자본화에서 금융자산이나 생물자산에 대해서 차이번가의 자본화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써라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세무사 유예 2기나 유예 3기를 채점해보면 회계사 수험생들과 완전 다른 게 뭐냐면 여러분들 노력을 안 해요 제가 약술력 문제를 항상 6점씩 내거든요 다 백지 내 최선을 다해야 돼요 1점이라도 맞아야지 붙는 거 아니야 1점짜리로 떨어지면 어떡해 그래서 제가 많이는 아니에요 한 20개 정도 외우라 그럽니다 제가 외우라는 건 좀 외워놨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 자산의 정의는 외워놓으면 좋아 언제 이제 공부할 거냐면 여러분들 2연법인세 배울 거죠 2연법인세 배우면 모든 책에 다 들어가 있을걸 2연법인세 자산을 자산으로 인식하는 이유에 대해서 써라 2연법인세 자산을 자산으로 인식하는 이유에 대해서 써라 그럼 이 키워드 3개가 꼭 들어가야 된다고 교수님들은 여러분들 키워드만 보고 채점한다고 그랬죠 1초에 하나라니까 1초에 하나 그래서 2연법인세 자산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기간에 거쳐 사업연도에 거쳐 발생한 과거사건의 결과이다 이거 쓰고 2연법인세 자산은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미래의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이기 때문에 회사의 권리이기 때문에 통제하고 있다 그리고 미래의 세금을 줄여주기 때문에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잠재력을 지닌 권리이기 때문에 경제적 자원에 해당한다 따라서 2연법인세 자산으로 인식해야 된다 이거 써야 되거든 알겠죠? 그래서 그때 모른 척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채 한번 쓸게요 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제적 자원을 이전해야 되는 세 번째 현재 의무를 말합니다 이건 다른 거죠 미래의 현금 유출을 증가시키는 능력을 우리가 경제적 자원이라고 하죠 이전이라고 하죠 이거랑 이거랑 반대말이지 미래의 현금 유출을 증가시키는 거니까 현재 의무가 법적인 의무고 의제 의무가 이런 것들은 충당부채에서 제가 설명할 테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법인세 회계에서 2연법인세 부채를 부채로 인식하는 이유에 대해서 써라 그럼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사업년도에서 발생한 과거 사건의 결과이다 저 키워드 꼭 들어가야 되고 세금을 미래에 더 납부해야 되니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법적인 의무죠 국세정에 납부할 거니까 법적인 의무니까 현재 의무에 해당한다 따라서 2연법인세 부채로 회계 처리해야 된다 이 키워드 3개가 꼭 들어가야 돼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인식기준이라는 거 알죠 혹시나 충당부채가 시험 문제 나오면 충당부채의 인식기준을 쓰라고 그래 그럼 충당부채의 인식기준은 부채의 인식기준과 똑같죠 그럼 부채의 정의에 부합하고 미래의 경제적 교육의 유입 또는 유출 가능성이 높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이게 재무제표 요소의 인식기준이잖아요 그럼 그때 이 말을 또 써야 되죠 충당부채의 인식기준을 쓸 때는 현재 의무라는 키워드가 꼭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쪽보다는 이쪽이 조금 이제 나중에 많이 쓰이겠네 동그라미 쳐놓고 이게 물음 1번에 있죠 이 키워드에만 동그라미 쳐놓고 이거는 그냥 외워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 그 우리가 어떤 자산부채 자본수익 비용 자산부채 자본수익 비용 이걸 뭐라고 하죠 재무제표 요소라고 합니다 하도 회계원리나 중급회계 공부한지 오래돼가지고 재무제표 요소를 재무제표에 기록할지 말지 결정하는 과정 즉 언제 기록할지 결정하는 과정을 인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용어가 바뀌었어요 재무제표 요소를 재무제표에 포착하는 과정 캡처하는 과정으로 개정이 돼서 그걸 인식기준이라고 하는데 요 인식기준이 개정됐죠 그래서 개정 후 인식기준이 있고요 개정 전 인식기준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이거 두 개 다 공부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뭐냐면 요게 2019년에 12월 4일날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2020년 1월 1일부터 이제 적용을 하는 건데 이건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상의 인식기준이에요 개념체계는 기준서예요 기준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기준서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개정되더라도 아직 기준서에 이 인식기준이 반영되지 않았어 그래서 개정 전에 있던 개념체계의 인식기준이 아직도 쓰이고 있어요 요런 건 들어봤죠 요게 이제 KIFRS의 기준이라고 하면 개념체계는 이론체계이기 때문에 두 개가 서로 상충될 수 있죠 상충되면 뭐가 우선된다고 해요 기준이 우선되는 거죠 그래서 요 개념체계의 인식기준과 KIFRS의 인식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기준서는 아직도 요걸 쓰고 있어 그래서 옛날에는 전제조건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인식기준에 일단 재무제표 요소를 포함하는 거니까 일단 아까처럼 재무제표 요소에 정의에 부합해야 됩니다 어떤 회계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자산부채 자본수익비용의 정의에 부합해야 돼요 자산부채는 제가 써준 거죠 근데 이렇게 자산의 정의에 부합하는 것들이 이렇게 많단 말이야 근데 언제나 이것을 인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하지 못하면 인식 못하잖아 그러니까 우발 자산 같은 거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인식하지 못하니까 안 잡고 우발 부채도 그런 경우에 안 잡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자산의 정의를 부합하는 것 중에 필터링을 해서 두 가지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 두 가지를 우리가 인식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의 자산이나 수익 같은 경우에는 유익 가능성이 높고 부채 같은 경우에는 유출 가능성이 높고 비용 같은 거는 이 상태일 때 두 번째는 우리 재무제표에는 항상 돈으로 찍어야 되니까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이렇게 잡으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밑에 제약 요인은 없었습니다 이 상태였는데 개정 후 인식 기준은 이건 똑같아요 동일 이게 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해답으로 그 다음에 미래의 경제적 효익의 유익 가능성이 높고 유출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미래의 현금이 증가되거나 감소되는 게 거의 확실하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정보 이용자가 재무제표를 보는 이유는 뭐예요 근본적 지적 수선 때문이에요 의사결정에 차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당연히 미래의 현금 유입이 증가되어야지 그 주식에 투자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똑같은 말인데 형의사 같은 용어로 바꾼 것 뿐이야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사결정에 차이를 발생시키려면 이런 요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이것도 똑같은 말이야 여러분들 우리 근본적 지적성에 뭐하고 뭐가 있죠 목적 적합성과 충실한 표현 그냥 저는 목표라고 외우라고 그래요 충실한 표현의 뜻이 뭐예요 나타내고자 하는 현상을 경제적 실질에 맞게 충실하게 표현해야 된다 쉽게 생각하면 현금이면 현금 계정과목 잘 쓰고 100만원이면 100만원 잘 쓰자 그거야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하고자 하는 것과 똑같아 그래서 충실한 표현을 할 수 있을 때 이것도 똑같죠 근데 한계가 더 들어갔어요 제약요인으로 원가보다 효익이 더 클 때 그래서 인식을 하려고 그러는데 시간이나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그럼 공실을 안 해도 됩니다 이게 하나 더 들어간 거죠 이게 개정된 거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 3차생들 1차 시험에 나오는 거고 우리 2차생들은 이제 앞으로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이나 투자부동산을 공부할 때 무형자산 투자부동산 그리고 유형자산의 인식기준이 나와있어 그럼 이거랑 이름만 바꾸면 되겠네 유형자산의 정의에 부합하고 자산이니까 미래의 경제적 교육에 유익 가능성이 높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기준이니까 그때 그냥 넘어갈 거야 두 가지라고 그러고 알겠어요 충당부채일 때는 현재 아니 과거사건의 결과 경제적 자원을 이전해야 되는 현재 의무라는 부채의 정의에 부합하고 미래의 경제적 교육에 유출 가능성이 높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그때 외우라고 한다고 충당부채 나오면 2차 시험 때 이건 무조건 3점짜리로 나와요 만약에 나온다면 잘 안 나오겠지만 알겠죠 그래서 이쪽을 외워야 돼요 알겠죠 개정 전해네요 자 그 다음에 물음 3번은 뭐냐면 그럼 이러한 정의에 따라서 인적 자원을 자산 계산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쓰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 안타깝게도 이게 1999년 세무사 2차 시험이었어요 근데 거짓말하는 것 같아? 나는 기출문제 다 외운다 그럼 뭐라고 써야 돼요? 이걸 갖다 써야 돼요 이제 개념체계가 개정됐잖아 그럼 인적 자원은 자산이죠 자산의 정의가 뭐라고 했어? 과거 사건의 결과 그럼 인적 자원 채용했으니까 과거 사건의 결과는 되겠네 맞아요? 그건 넘어갔어 통제 자 인적 자원은 퇴사할 수 있죠 언제나? 통제를 못한다 그걸 쓰면서 자산의 정의에 부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 그거 먼저 써야 되고 이거 때문에 통제를 못하기 때문에 인적 자원은 언제나 퇴사할 수 있습니까 경제적 자원인 거는 되죠? 아 여러분들 놀지는 않을 거 아니야 돈은 벌어다 줄 거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거죠?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거는 되네 충실한 표현 이게 문제죠? 인적 자원 100만 원 쓰면 그 사람이 진짜 100만 원짜리 사람인지 1조짜리 사람인지 모르는 거지 그래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는 못하기 때문에 충실한 표현을 할 수 없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인적 자원은 자산 계산하지 못한다 이걸 쓰시면 되는 거예요 통제를 못하니까 자산의 정의에 부합하지 못한다 그리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충실한 표현을 제공하지 못한다 이게 1999년 여러분들 2차 시험이었습니다 지금하고 상황이 달라요 이 정도까지는 뒤에 단원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야 이게 나오는 게 아니야 이걸 알아둬야지 뒤에 단원에서 이제 말 문제 나올 때 여러분들이 편하게 간다 제거는 제거해버리시고 나머지는 보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 문제 1번 여러분들 재무제표를 표시할 때 비용을 인식하는 방법이 성격별 표시방법과 기능별 표시방법이 있는 거 알아요?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르거든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가르치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성격별 표시방법과 기능별 표시방법을 분개하는 것을 옛날부터 가르쳤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시험에 회계사나 세무사 시험에는 말 문제만 나오죠 성격별 표시방법일 때 회사의 기능별 분류에 대해서 주석으로 공시해야 된다 그게 항상 오답이었고 아 그런 거 잘 몰라요 1차 시험 때 그래서 제가 요 재무제표를 만드는 이제 문제를 만들어 나섰어 2차 책에 그리고 기본서에도 회계원리 책에도 제 거엔 들어가 있어요 근데 12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왔다는 거지 1, 2차에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풀어볼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재고자산에서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풀 때 이거 설명할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넘어가자 내년도에 삭제할 거예요 설명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걸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 근데 제가 왜 설명하냐면 이 바닥이 그런데 이 바닥이 2010년도가 이제 IFRS 최초로 도입한 시기거든요 그때 회계사나 세무사 재무액의 연습을 제일 먼저 쓴 사람이 저예요 물론 저도 공저자였지만 4명의 저자가 공저로 썼는데 그때 저희가 너무 오바했어 내가 그때 신인이었기 때문에 막 어려운 문제를 여기다 다 넣어놨었거든 근데 이 바닥은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넣어놓으면 다음 책에 있는 사람은 내 거에서 그게 만약에 안 나오면 안 되니까 그 주제를 다 넣어버려 그래서 옛날에는 성격별 표시방법 기능별 표시방법 재고자산 문제가 제 책에만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다른 책에도 있네 알겠죠? 시험에는 한 번도 안 나왔는데 그래서 간단하게 언급하고 갈 거야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재고자산에서 설명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진짜 빨리 나가죠 벌써 우리는 3장을 끝냈다 여러분들 모르는 거는 천천히 나갑니다 그래서 작년에 수익은 4번 했어요 16시간 전문제 다 풀어줬어요 저는 수익이 나온다고 생각했거든 작년에 근데 안 나왔지 자 어쨌든 그렇고 자 잠깐만 4장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과 자 현재가치평가 장기성 채권 채권이 현재가치평가라고 돼있나요? 아니죠? 자 저는 이제 4장부터는요 여러분들 어떤 단원이 있으면 그 단원에 출제될 주제들을 다 써줍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출제될 주제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고 회계사나 세무사 시험에 입사 시험에 그런 건 이렇게 표시해요 3개 안 가져가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회계사 시험 기준으로 한 3년에 한 번씩 나온다 그것도 중요한 주제예요 그럼 2개 그 다음에 한 5년에 한 번씩 나오는 주제다 그럼 여기까지는 가져가야 돼 알겠죠? 이렇게 표시해주고 그 다음에 200년에 한 번씩 나오는 건데 어쩌다가 한 번 회계사 시험에 나온 거다 근데 다른 책에 다 있는 거다 그럼 저는 이렇게 표시해요 시사 선택하세요 나는 다 강의해 알겠죠? 이렇게 표시하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표시한 거 위주로 공부하시면 되고 이걸 적어놓으면 좋은 이유가 여러분들 2회독 할 때 내가 이걸 잘해 그럼 계속 이것만 공부해 난 이걸 못해 그럼 이건 공부 안 해 계속 맨날 똑같은 것만 계속 공부해서 맞고 계속 틀리는 건 계속 틀려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하면 안 돼 혹시나 여러분들이 지금 세무회계를 듣고 있는데 법인세는 되게 강하고 소득세하고 부가세가 약해 그럼 나는 시험장에 가서 법인세로 성적을 맞아가지고 붙겠다 그러면 안 돼 그 애의 법인세 어려우면 어떡할 건데 그럼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법인세도 그냥 70점 맞을 정도로 공부하고 70% 소득세와 부가세가 약한 부분을 70점 맞을 정도로 공부해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해놓고 내가 2회독 할 때 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건 약한 부분이 있다 그럼 계속 시간은 없으니까 이렇게 체크해놓고 2회독 할 때는 이거 먼저 공부하고 다른 공부하라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체크해줍니다 근데 이 단어는 체크해줄 필요 없어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공시될 금액 1차 시험에 나오는 거죠 회계사 시험에는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빼버렸어요 은행계정 조정표 1차 시험에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시험에만 1차 시험에 두 번 나왔어 그거 그러니까 이건 안 할 거야 아예 문제도 없어요 근데 장기성 채권의 현재 가치 평가는 여러분들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알겠죠? 수익 단원에서 그리고 앞으로 유형 자산과 삼각구 원가 측정 금융 자산 그리고 사채 그리고 전환사채 리스 현재 가치를 평가하는 모든 방법은 저는 그냥 똑같은 논리로 가르칩니다 뭔가 서로 다르게 안 하고 풀이 방법을 다 일치시켜버려요 어차피 현재 가치 평가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곳의 개과를 배우기 위해서 이거는 공부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 위주로 강의를 할 거다 이거는 체크하고 갑시다 개정사항이잖아 개정사항 여러분들 불안하죠? 개정사항 나오면 맨날 불안해 여러분들 그 포인트 책에 6-5페이지 한번 펴볼래요? 자 여러분들 거기 6-5페이지 보면 이게 유형 자산의 취득 원가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저하고 공부하신 분들은 제가 딱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 유형 자산의 취득 원가는 유형 자산 구입 금액 100원입니까? 취득 부대비용도 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어요 포함되는 경우가 있죠? 저는 그냥 이론적으로 자산을 취득할 때까지 불가피하게 발생한 비용은 다 자산 처리한다고 합니다 왜? 그 자산을 팔면 아까 뭐가 됐어? 경제적 자원 미래의 현금을 증가시키면 자산이 되니까 그래서 자산을 취득할 때까지 불가피하게 발생한 비용은 자산 처리합니다 그래서 유형 자산의 취득 원가는 거기 구입 가격에 자산 취득에 직접 관련된 원가 6가지에다가 복구 원가를 더한 것이 유형 자산의 취득 원가이다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죠? 그때 자산을 취득할 때까지 불가피하게 발생한 비용은 취득이라는 말은 법적인 용어잖아요 회계학은 법적인 용어를 쓰지 않아요 그래서 번역은 이렇게 했어요 현재의 장소 현재의 상태 이거 이렇게 번역하는 건 별로 안 좋아 유형 자산은 1년 이상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사용 가능한 상태 그게 맞는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죠? 취득을 1월 1일 날 했는데 사용 가능한 시점이 4월 1일이란 말이에요? 감가상가 4월 1일부터예요 1월 1일부터예요 유형 자산의 감가상각은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하잖아요 이때부터 수익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감가상각하면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위배되잖아 그러니까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회계 처리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발생한 원가들은 다 이 자산으로 제품을 만들면 미래의 경제적 효육이기 때문에 자산 처리하는 게 있는 거고 그게 6가지 지금 있었죠? 그 중에 다섯 번째를 잠깐 볼게요 그 다섯 번째 보면 유형 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가 있죠 그래서 내가 지금 반도체를 만드는 공장을 하나 설립했어 그래서 공장을 하나 설립했는데 이게 잘 돌아가는지를 한번 봐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잘 돌아가는지 봤어 그래서 이게 1조 들었고 시제품을 만드는데 100만 원만큼 든 거야 잘 돌아가는지 보기 위해서 그럼 이거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비용 맞죠? 나중에 이 물건 팔면 될 테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이게 뭐 만들어졌다고요? 물건을 한번 만들어봤다 그랬잖아 그러면 이게 시제품이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시제품을 만들었는데 이 시제품은 그냥 가만히 갖고 있을까요? 외부에 팔까요? 아니 그냥 가만히 갖고 있으면 열받잖아요 만들었으니까 그래도 외부에 그냥 팔 거 아니야 그럼 정상가격이 만약에 100만 원이라면 100만 원보다 싸게 팔까? 비싸게 팔까? 시제품이니까 그냥 싸게 파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는 한 20만 원에 판 거죠 사실은 이건 돈 나간 거지 구입한 금액이고 이건 돈이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이건 유형 자산을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의 손액이니까 옛날에는 취득 원가를 구할 때 1조에다가 이 금액을 차감해서 80만 원으로 회계 처리를 했어요 이게 작년 말까지 알겠죠? 그래서 거기 뭐라고 돼 있었어? 단 시험 과정에서 생산된 재화의 순매각 대금은 당의 원가에서 차감한다고 돼 있지 근데 이 규정이 삭제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삭제됐죠? 그러면 이건 취득 금액은 얼마가 되는 거야? 100만 원 알겠죠? 그리고 이건 그냥 시제품을 매각했으니까 수익으로 잡는 걸로 바뀌었어요 됐죠? 그래서 거기 밑에다가 혹시 몰라서 이거 갖다가 1차의 말 문제로 장난칠까 봐 그냥 기준서는 삭제만 됐어 이유는 하나도 안 써있어 그리고 나는 이게 말 문제로 나오고 계산 문제로 한 번도 안 나왔던 주제이기 때문에 이게 시험과 유관하다고 생각 안 해 근데 다른 책에서 이거 분명히 중요한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을 거 아니야 개정돼가지고 그래서 경영진이 의도한 방식으로 가동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동안 재화가 생산될 수 있는데 이 재화에 생산된 매각 대금과 그 원가는 기준서에 따라 이제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는 걸로 바뀌었죠 그래서 당기 손익에다가 동그라미 쳐놓고 이게 개정됐다 그리고 작년에 강의 들은 사람들 지금 다 삭제돼 있지? 창현이 그거 내가 삭제시켰는데 2022년 1월 1일부로 바뀐다고 거기다 써놨을 텐데 나는 이거 19년도부터 바뀔 예정이라고 다 이미 강의했었는데 오늘 들은 사람들은 이거 알겠죠? 이유 알려줄까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거 지금 제가 반도체라고 그랬죠 제가 감사를 했던 기업으로 말하면 이걸 화학공장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화학공장에서 에틸렌을 팔면 한 1톤당 130만원에 팔거든요 비쌀 때는 한 200만원 정도 팔아요 그래서 시제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팔죠 그럼 제가 싸게 판다고 그랬죠 아니에요 화학공장은 공장이 만들어지면 잘 만들어 우리나라 1등이라고 세계에 화학 1등이라고 그럼 시제품 만들어도 비싸게 팔아요 시가에 그래서 한 달 동안 팔았는데 한 달 동안 2천억만큼 팔 수 있어 근데 기계장치가 천억에 구입한 거야 그럼 이거 시제품 매각된 거면 차감하잖아? 기계장치가 0이 나와 그래서 내가 3일 세계법인에 이제 실무 강의를 가가지고 강의를 하면 아 이거 매각된 건 차감해야 되는데 자산이 0이 나와요 이런 기업들이 되게 많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싸게 싸게 파는 기업들이 100개 중에서 2, 3개라면 나머지들은 그냥 정상가격에 파는 거야 그럼 그냥 매출이죠? 그래서 개정된 거예요 이해 가시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 부채의 조건변경이라고 들어봤어요 이게 잘 모르겠지만 2020년도에 나왔던 문제죠 전설이 껴있는 문제인데 제가 유해 3기 때 문제 냈는데 똑같이 나와가지고 똑같이 나와가지고 그때 한 학생이 그거 안 풀었으면 1점 차이로 떨어져가지고 저한테 고맙다고 찾아온 적이 있었는데 하여튼 조건변경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랑 변경되지 않은 경우가 있죠 모르면 그냥 들으시면 돼 실질적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는 우리 조건변경 이익을 인식하는데 수수료가 발생하면 채무조정 이익에서 차감하잖아요 그래서 수수료비용 그냥 비용 처리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조건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는 기존 채무의 연속으로 보기 때문에 사채처럼 최초 발행가액에서 차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 사채가 조금 줄어들면 조건 실질적으로 조건이 변경되지 않으면 그것만큼 변경손익을 잡고 수수료 부분은 사채 써주면서 아이고 아이고 사채 아 이쪽이구나 사채 자 변경손익을 잡고 그 다음에 수수료만큼 이렇게 사채를 회계 처리하죠 이거 알아요? 수수료가 만약에 실질적으로 조건이 변경됐으면 변경손익을 조정하고 이거는 현금 사채를 조정하잖아요 그때 이 사채에 서로 이제 채무자랑 채권자 간에 무언가 원리금을 줄여주는 금액이 있는데 얘네들 사이에 서로 교환된 수수료면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개정된 게 뭐냐면 이 중간에 제3자가 껴있는 거야 그래서 얘가 얘한테 100원 줬으면 제3자가 얘한테 지급할 금액이 30원만큼 있는데 얘가 130원을 대신 지급해준 거야 제3자를 위해서 지급한 금액이 있는 거야 이거는 이 조건변경과는 관련 없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 금액은 단기손익으로 수수료비용으로 처리하라고 규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지급한 수수료에서 수치한 수수료를 차감한 순액을 결정할 때 차입자와 대여자 사이에 지급하거나 수치한 수수료 만을 포함하고 차입자 대여자 사이에 지급하거나 수치한 수수료에 상대방을 대신하여 제3자에게 지급하거나 제3자로부터 수치한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다면 동수수료는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 채권 채무자 관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내준 게 있다면 이 거래랑 무관한 거죠 그래서 그냥 수수료비용으로 처리하라고 하고 있어 이런 경우 있을까요 없을 것 같지 이게 누구랑 누구야 채권자가 누구야 은행이죠 이건 누구예요 키업이겠지 맞잖아요 채무자 그래서 만기 연장해 준 거잖아요 지금 조건변경 해가지고 이자율 깎아주고 중간에 누가 낀 거야 아 이걸 기업과 은행을 여러분들 이제 채무를 빌려야 되는데 은행 갔더니 아무도 안 빌려주는 거야 그래서 중간에 금융기관이 하나 꺼가지고 이 채무를 잘 잡아주는 사람이 한 명 낀 거야 중간에 중개업자가 그러면 얘한테도 수수료를 줘야 된단 말이야 얘가 근데 얘가 얘가 나중에 얘한테 주기로 하고 보통 그랬잖아요 얘랑 얘랑 계약한 거니까 얘한테 주기로 하고 얘한테 주는 금액이 있는데 그게 130원이라는 거야 그럼 얘한테 준 거는 수수료라는 거죠 진짜 그리고 100원은 아니라는 거지 대충 이해는 가죠 이해 많이 했어요 지금 그것도 뜯어졌으니까 이게 중요할까요 전혀 중요하지 않은 지역적인 문장이 하나 들어간 거예요 알겠죠 이게 시험에 출제되려면 제가 생각하기 한 10년을 지나야 됩니다 교수님이 이 문장 한 개 바뀐 거 부채 기준서 다운받아갖고 읽어볼까 출제위원이 내 생각엔 아닐걸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 문제 출제될 때 거래 원가는 10만원이다 이렇게 나왔던 문제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거래 원가는 10만원이다 이렇게 나오면 이제 모든 문제가 다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기준이 여러분들 시험과 무관하네 됐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게 끝났어 이제 우리 IFRS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이제 여러분들 시험과 관련된 기준서 개정은 끝났고 한 장 넘겨보세요 프린트 프린트 자 프린트 자 우리 포인트 책으로는 14-18페이지거든요 자 거기에 전환사체의 기중전환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아세요 전환사체의 기중전환 세무사 수험생들은 한 번도 모르죠 이거 진짜 넘어가지 않아요 기본강의 때 안 넘어가요 뭔지도 몰라요 아니 우리 전환사체가 있는데 3년짜리였는데 전환이 되는 시점이 있어 근데 여러분들 시험에는 보통 X2년 말이나 X3년 초에 전환됐다고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 시점에 그냥 장부금액을 자본의 증가금액으로 쓰면 되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지금 전환사체의 기중전환이란 건 뭐야 7월 1일날 전환됐다는 거야 알겠어요? 회계사 시험에도 10년 이상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2년 전에 한 번 나왔다고 그래서 나는 작년에 강의하긴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옛날에 뭐가 있었냐면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주식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정을 해놓은 회사법이라는 게 있어요 주식회사법 그럼 여러분들 한 번 질문해 볼게 이때 전환됐어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예요? 사체 전환사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전환됐으니까 주식이 되죠 그럼 질문 한 번 해볼게 12월 31일날 이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배당을 주게 되죠 그럼 여러분들 질문해 볼게 이거 6개월치 배당을 줘야 됩니까? 아니면 1년치 배당을 줘야 됩니까? 아 이거 6개월치 배당을 주면요 실무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6개월에 어떤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다가 이 사람한테 6개월에 팔았으면 이 사람한테는 12분의 6 곱한 거 줘야 되고 12분의 6 곱한 거 줘야 돼 영석이는 내가 보기에는 1초 보유하고 있을 것 같아 그럼 365분에 초단위로 다 배당을 배분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전환이 되면 원칙은 기말 전환 가정된 걸로 봐서 이때부터 주식으로 보고 이때부터 사체로 봐요 근데 회사가 선택을 하면 기초 전환 가정도 선택할 수 있어 그러면 기초 전환 가정이면 이게 다 주식이야 그러면 우리나라 상법대로 만약에 회계 처리를 한다면 이렇게 전환됐을 때 기초 전환 가정이면 이 시점에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 거고 기말 전환 가정이면 이 시점에서 이 시점으로 바꾼 금액으로 전환해서 이거는 사체로 보고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야 돼 근데 IFRS는 왜 IFRS를 만든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회계 처리를 하기 위해서 각 나라마다 상법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기준 전환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교수님들은 상법을 몰라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공부할 때 저한테 보이신 분들은 그냥 IFRS는 IFRS 규정만 아는 거예요 여기까지를 사체 여기까지를 주식으로 봐서 이 시점에 장부 금액으로 전환시키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세 가지 설이 있어요 이거는 근데 저는 3번 설이만 가르쳤고 그래서 전환 간 줄이 있든 없든 상관없다 그랬는데 우리나라 상법이 전환 간 줄이를 없애버렸어 알겠죠? 그리고 3번 문제 원래 풀었고 그래서 저는 이거 추럭 낼 필요도 없어 이론적으로 내게 우수하다 그래서 나는 3번만 기억해서 문제 풀자고 설명했는데 개정돼서 개정이 됐다 전환 간 줄이 폐지됐다 따라서 이 시점까지 사체로 보고 미지급이자 지급한 걸로 보고 사체의 장부 금액을 대체하면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 시험에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안 나온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시험에 근데 가르치긴 가르칠 거야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거는 가지고 있다가 끼워놨다가 그때 내가 가르칠 때 이걸로 가르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작년에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미 맞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1설, 2설, 3설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저도 자존심이 있고 저도 공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 생각이 되게 많긴 많아요 근데 저는 그냥 다수설로 거의 강의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작년 시험인가? 그 재평가 모형의 손상이 조금 약간 2설이 있죠 근데 제가 아는 것이 힘이라고 그랬어 모르는 게 약이라고 그랬어 둘 다 알아봤자 상관없고 모르는 게 약이라고 한 제 방법으로 정답이 처리가 됐죠 여러분들 몰라요? 그게 다... 그러니까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니까 모르고 맞았잖아 우리는 재평가 모형의 손상 다 설명해 내가 이런 이런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소수서를 주장해 옛날에 내가 주장했던 거야 근데 그걸로 답을 쓰면 95%가 이걸 쓰고 있고 나만 5%를 쓸 거 아니야 나한테 배운 사람 그래서 나는 내 생각을 얘기 안 하고 그냥 강의는 다수설로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만큼 있으니까 이번에 이걸 쓸 수밖에 없는 거지 사람들이 이만큼 이렇게 쓰고 그래서 그냥 다수설로 강의할게요 책에 다수설, 소수설, 책 얘기 다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의는 언제부터 할 거냐면 뭐부터 할 거냐 현금수사장과 현재가치평가 그러면 이제 포인트 책 자 4-2페이지 볼 필요 없고 4-5페이지 장기성 채권 채무의 현재가치평가 그거 펴놓고 이제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그냥 작년에는 작년에도 내가 이런 말 했는데 여러분들 시험 볼 때 화폐의 시간가치 문제가 30점 나오고 화폐의 시간가치가 없는 문제가 30점 나오는데 항상 그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12년간 분석해 보니까 10번이 그렇게 나왔어요 아 뭐 말이냐면 리스 나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 화폐의 시간가치 없는 거 금융자산, 금융부채 나오고 화폐의 시간가치 없는 거 올해만 화폐의 시간가치가 없는 유일한 해였어 두 번밖에 없어 그래서 화폐의 시간가치는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화폐의 시간가치를 풀이 방법을 먼저 설명하려고 장기전 채권 채무의 현재가치평가 이론 설명을 먼저 할게요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 이제 강의를 하고요 내가 숫자리에 다 써줬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벗겨요 막 안 들리죠? 필기하느라고 이 책 만든 이유가 필기 안 하라고 만든 거야 그래서 지금 제가 사례 써놓은 게 제가 옛날에 강의할 때 필기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이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닌데 이 부분 중에서 이제 화폐의 시간가치를 구할 때 이런이러한 빨리 방법으로 풀겠다 그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10분간 휴식한 다음에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